동영상 시리즈 첫 회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의 연속 강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새로운 동영상 시리즈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구독자 성도 여러분 구원 그 말은 우리로 알고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그 말은 그렇게 그의 상응하는 구원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곤경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에게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대번에 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이기에 나더러 구원받으라고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 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벌억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그의 상응하는 구원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어떤 곤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데 대체 내게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처럼 구원이란 말은 그 구원을 요청하는 모종의 고통을 전제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20대 후반에 교육전두사의 신분으로 경상도 어느 시골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그 학생들에게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거의 다 입을 닫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두 남자 어린이가 거의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어린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두 어린이 다 머뭇거리며 교면적어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중 한 어린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는데 가까이 계시던 선생님이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이 손을 들었을 때 다른 어린이들이 웃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어린이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익사 직전에 그 위험천만한 곤경에서 구출받았습니다. 그 두 소년들은 그 구원을 매우 크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당하고 있던 익사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구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구원의 내용이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기에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들 나름의 구원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치가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과 불행한 조건들을 해소하여 드릴 테니 우리를 믿고 정부를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들의 메시지들 거의가 백성들을 어려운 곤경에서 구해 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다른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들도 나름으로 인생의 곤경들을 해소하는 나름의 해법 곧 구원의 방책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런 제안들이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들이 처한 최대의 곤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망하게 하는 난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곤경입니다. 그 곤경에서 구원받은 것이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체 그런 의미의 구원을 요청하는 인간의 곤경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곤경이 없으면 구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고통의 현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와 안전, 경제적인 궁핍의 현안, 질병의 현안, 사람들 간의 갈등과 사회적인 난제들, 이런 인생의 모든 곤경들이 다 그에 상응하는 구원을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다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큰 현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우리 각자가 지상의 생존에 있는 동안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상 생애가 끝이 나면 그런 모든 문제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더 이상 우리를 가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아니라 죽어서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현안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을 두어야 할 주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 해결해야 할 절대 과정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처한 참담하기 이룰 데 없는 영원한 곤경입니다. 그 현실에 비추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그 영원한 곤경에서 벗어날 방도를 알고 실제로 그 곤경에서 영원히 벗어난 사람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뿐입니다. 다른 인간 조건은 다 갖추고 있더라도 그 영원한 곤경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을 복된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금은 할 일이 많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은 틈이 나도 결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버스 4장 14절에 내 일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지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참담한 곤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죽음 이후 영원한 내세는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세의 영원한 처소가 세상에서 생존에 있는 동안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선용했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은 살아 있는 동안에 자기의 그 영원한 곤경에서 벗어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른 내용들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곤경에서 영원히 벗어났다면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들의 회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부여하고 다 잘되어 있다 하여도 우리의 영원한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더덥다고 판단될 것을 위하여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다가 죽은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한 사람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다 죽듯이 그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각자의 죽음이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 각자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어라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에 대하여는 무어라 하셨습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 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보십시오. 죽음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예비한 영원한 거처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매우 가난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영원히 거하는 하늘에 그의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세상 집은 더없이 풍족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이 아니라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실로 우리 각자는 불가피하게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당도할 것입니다. 천국의 번양 아니면 지옥 불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인생 각자의 종착점은 오직 둘 중 하나뿐입니다. 제발 이의 연옥 같은 것은 상상도 마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그런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으로 가리킨 하늘의 영원한 낙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부자가 죽어 들어간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지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여 살아있을 때 자기가 처한 영원한 권경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불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려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이들 중에 제게 이런 반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큰 문제에 관하여 매우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 저로 하여금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게 하는 오직 유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사람이 죄로 인하여 손상된 이성이나 지혜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린 모담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게도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감동하시어 단 하나의 오류 없이 당신 자신의 말씀을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것이야 성경을 믿는 자들의 생각이고 나와는 상관없다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구의학 성경대로 오셨고 구의학 성경에 따라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 사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 3일에 다시 사심으로 이루신 성량의 완전함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천 후에 맞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속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도들의 증거야말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큰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날 일을 예언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참된 영원한 행복을 진실로 위하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곤경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참믿음은 우리의 종교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우리의 곤경을 바르게 진단하시고 그 곤경에서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첫 문장으로 무엇을 하는지 들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께서 그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을 포함한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시어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성경은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이나 철학이나 취향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의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받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존재였으며 만물의 영장의 주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에 대하여 무어라 말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은 그 인간에 대한 창조적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노마석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또 노마석 3장 10절 이하에는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참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내가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정말 가공할 하나님의 진노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와 홍수 사건 각종 재난과 전쟁과 질병과 그 밖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무서운 일들을 역사는 증가합니다. 아니 모든 인생들은 죽습니다. 노마석 6장 23절 죄에 싹쓴 사망이오 성경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죽음과 모든 비참과 불행의 근본 원인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죄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장세기 2장 16절에 요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루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위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3장 1절에는 그런데 뱀은 요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루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루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심하로 삼았더라. 아담 이후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의 죽음으로 죄의 삭스를 다 치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몸의 생명이 죽음으로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실로 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죽은 뒤 영원히 지옥에 있는 영원들에게 부어집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죄인에 대하여 영원히 분노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날을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고 영원히 복되게 살 공의의 법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를 영원히 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그 앞에 불러세우고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을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다시 오시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그 곤경에서 구원하실 자비의 뜻을 세우시고 시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의미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장주종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선도 여자의 후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행입니다. 그 진노의 완전한 시행을 위하여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인생들을 극률과 사랑으로 대하시어 그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 자신과 영혼이 화해하게 하시는 처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고림도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실로 사람의 영원한 권경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곧 지옥불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는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구린도서 5장 17절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속에는 바로 죄에 대하여 공의를 따라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호세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다루시는 두 방식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였습니다. 한 요점은 죄로 말미암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권경이오. 또 다른 요점은 그 권경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율과 사랑의 완전한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두 요점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논리의 두 축입니다. 금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권경에서 구원하시오 영원히 하나님과 생명 있는 교통을 나누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먼저 구원의 계획을 세워 하나님께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장세전에 주권적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행사는 신비하고 놀라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행하심의 진실을 성경 말고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인용하였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요점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항변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곤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견제하는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구의학 성경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증거인 신약 성경에도 해당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의 인간의 곤경,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 곤경에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두 주제가 바로 성경 전체를 붙들고 있는 큰 축입니다. 요한군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디오스 1장 15절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파노라마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무으심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